그렇다면 이 40%라는 수치가 왜 기준점이 됐고 또 꼭 지켜야 하는 건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문재인 대통령도 질문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국가 채무 비율 40%라는 마지노선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어디에도 국가 채무 비율을 GDP의 40%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.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수가 줄어서 재정 투입 규모를 늘리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를 했는데요. 이에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4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례상 유지가 돼 왔습니다. 최근 10년간의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%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40%라는 숫자가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이 된 겁니다. 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가 40%를 마지노선이라고 하면서 법에도 없는 것을 따지고 있자 문 대통령이 근거를 물어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결국 법에도 없다면 남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다른 국가들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? 우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은 113% 정도 되고요. 일본은 220% 그리고 영국과 미국도 100%를 넘습니다. 40%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채무 비율이 낮은 건데요. 일각에서는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권하기 때문에 빚이 있어도 달러를 찍어서 메울 수가 있고요.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채무가 자국민들에게 진 빚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순채권국이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돈이 받을 돈이 많다는 점도 이점이 되고 있는데요.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단순 숫자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미일은 그렇다고 해도 OECD 평균이 113%인데 그거보다도 한참 모자라니까 그래도 국가 채무 비율이 40%를 넘는다고 해도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렇죠. 당장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. 재정 지출 계획을 세울 때 만약에 고정 지출을 크게 늘려서 세운다면 나중에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투입할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활력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관례상 지켜온 40%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문 대통령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